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브랜드레피드의 브랜드레피드의 오늘 제 점심을 먹으러 나의 브랜드레피드가 다운타운에 와있습니다 지금 오후 안했고요 지금 브랜드레피드 미시간 12시 11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기위해서 뱅석장 호우에 되어있습니다 아침부터 맛있게 드셨잖아요 네 아침부터 브랜드레피드 라는 이 지역에서 유명한 로컬식장에서 맛있게 식사 미세스 조 미세스 할머니가 그런 길에도 우연히 만난 조민 할머니께서 식사리를 드시고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지금은 브랜드 브랜드 커넥션에서 나오신 저희는 통화제 기간 동안에 저희의 픽업과 어떤 픽업을 담당해주시는 분들 이따 만나서 점심을 먹을 예정입니다 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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